한 여중생이 닫히는 승강기 문에 무심코 발을 집어넣습니다. 그런데 승강기가 닫히고 학생은 다리가 문에 낀 채로 끌려 올라갑니다. 황급히 문 열린 버튼을 눌러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. 학생은 2미터 가까이 끌려 올라갔다가 겨우 떨어져 나와 화를 면했습니다. 한 여중생이 닫히는 승강기 문에 무심코 발을 집어넣습니다. 그런데 승강기가 닫히고 학생은 다리가 문에 낀 채로 끌려 올라갑니다. 황급히 문 열린 버튼을 눌러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. 학생은 2미터 가까이 끌려 올라갔다가 겨우 떨어져 나와 화를 면했습니다.